네 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 이번 노션 활용법에서는 여러분들이 미리 만들어 놓은 템플릿을 여기다가 추가를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전에 요거 했던 거 제가 설명하면서 강의로 했던 건데 기억나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강의를 할 때 요것을 가지고 저희가 강의를 했었죠. 그래서 독서 중인 것들, 독서 선정한 거, 독서 완료 이런 식으로 하나의 독서 목록을 만드는 것을 여러분들과 같이 배웠었죠. 요거에다가 이제 저희가 그 형태들 테이블 형태를 하나 이제 추가를 한 것이고요. 이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새로운 것을 그릴 하나를 여기다가 이제 추가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그를 추가하면요 바로 이쪽에 이렇게 새로 추가가 될 거예요. 근데 저는 보시면은 독서 목록 템플릿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new라고 하면은 그냥 new 템플릿만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냥 new 템플릿이라고 여러분들이 추가를 하면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아니면 혹은 여기서 이제 new라고 이렇게 추가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게 되겠죠. 그래서 new라고 템플릿 누르시면은 이렇게 아무것도 나오지가 않아요. 물론 여기에 있는 이 프로퍼티스, 이러한 그 독서 상태나 있는 상태들은 여러분들이 설정한 그걸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계속 이제 해주셔야겠죠. 네, 쳐주셔야 합니다. 하나씩 만들어줘야 하는 건데 이렇게 만들지 않고 저희가 만든 걸 한번 우선 보도록 할게요. 얘네들은 좀 지울 거고요. 자 독서 목록 템플릿으로 한번 만든다라고 이렇게 하시면요. 여기에 보면은 s14, url 붙여주세요. 책을 읽고 난 후에 후기를 적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벌써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그도 제가 선택한 독서라는 것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포함이 되어있어요. 바로 이게 자신만의 템플릿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하고 이제 그냥 이렇게 원격으로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성으로 이러한 독서 목록, 자기만의 100권 읽기 프로젝트들을 여러 사람들과 한번 관리하고 싶어요. 예, 그럴 때 사용하는 그런 방법의 템플릿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걸로 이제 어떻게 만드냐는 거죠. 사용하는 것은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뉴에서 요거를 클릭하셔도 되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에 템플릿이라고 있죠. 이거를 하나를 그냥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 이렇게 템플릿이라고 하고 템플릿에서 이제 여기 보면 뉴 템플릿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만의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독서 프로젝트 템플릿, 저는 이제 하나 써있기 때문에 두 번째, 뭐 이렇게 팀원들, 팀원 이런 식으로 하나 템플릿을 만들 것이고요. 어차피 이 제목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새로 만들 때마다 새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얘는 이제 저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독서 상태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제 독서 선정으로 이렇게 하나 잡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독서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목표를 잡으면은 나중에 이제 독서를 다 하시면은 바꾸는 그런 형태인 것이고요. 독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프로젝트라고 한다면은 프로젝트라고 넣으면은 이제 팀원들하고 같이 하는 그런 프로젝트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적절히 이렇게 하나를 추가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프로퍼티 하나의 속성들을 몇 개를 더 추가하려면은 여기다가 추가를 해놓았으면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제 그 S24의 그런 링크들. 그래서 아까처럼 S24 URL 링크를 꼭, 링크를 꼭 포함하세요. 물론 다른 사람들이 참고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책을 선정한 이유를 설명하세요.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나중에 책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다 읽으면은 독서 후기를 또 저장을 하겠죠. 수정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나오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독서 프로젝트 템플릿이라는 것이 하나 이렇게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것들을 이제 공유를 하면은 다른 사람들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독서 프로젝트 템플릿을 이제 선택을 하고 자동으로 이렇게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뭐 IT, IT 아니죠. 노션, 노션의 활용법 뭐 이런 책들이 하나 나왔다고 합시다. 그렇게 하고 여기다 S24 링크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태그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것들, 노션 이렇게 사람들이 추가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추가가 하나가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 테이블 형식이든 아니면은 뭐 다른 형식이든 똑같습니다. 다른 형식에서도 여러분들이 똑같이 이렇게 템플릿을 만들어서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템플릿, 이 방법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